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창조부터 들어갈게요 그때의 여춘양인은 그때의 여춘양인은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다시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뒤로 빼서 여유있게 빼다가 살짝 올려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시작!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아 으 끄러가 오는지 줄 무르고 줄 무르고 울음을 구는 뒤 울음을 구는 뒤 그때여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임 따라서 갈까 보다 임 따라서 갈까 보다 바람도 수여 넘고 바람도 수여 넘고 그러지 구르는 path 수여 넘고 그럼 쪼개서 해 주세요 우리 어디까지 배울까 보다 우리 전부 네요? 임 따라서 갈까보다 거기까지밖에 안했구나 갈까보다 두 장도 안 배운거에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는 더 배운 줄 알고 한 절씩 쪼개드릴게요 바람도 시작 바람도 그렇지 수에 오후 수에 오후 스윙 아ến alcanz 수에 오후 저기 iggs 시끄리 수에 오후 아ến 암꽃 그렇죠 그렇죠 한 번 더 할게요 어려우니까 어떤 거기를 쭉 빼야 돼야 자 어서오세요 수찐지 날찐니 시작 수찐지 날찐니 이를 다섯 여섯 번까지 쭉 끌어주게 수찐지 날찐니 시작 수찐지 날찐니 해동 청 불안배 해동 청 청 청 불안배 해동 시작 해동 그러니까 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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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청 보라멜 보라멜 청을 청 응 응 응 청 청 청 보라멜 그렇죠 다시 붙여드릴게요 수찐지 날찐니 해동 청 보라멜 청 청 청 보라멜 다 쉬어 시어 넘는 시어 넘는 동 솔령 동 솔령 동 솔령 동 솔령 동 동 동 동 솔령 동 솔령 콧게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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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쉬어도 없는 동설령 쿠게라도 동설령 쿠게라도 그렇게 시작 앉아 자 음이 5개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 끝났어 그 다음에 세 개 세 개 시작 다시 다 띄워야 돼 그렇게 다 엣지시 그 음을 다 거쳐서 해야 돼 뭉글뭉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미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까칠하게 다 살려서 그 음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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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성을 드러내주면서 그 표정을 다 보여줘야 돼요 뭉글해서 스무드하게 가는 게 아니야 다 껄끄럽게 해줘 이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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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임 거의 스타카토다 생각하고 이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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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기임 이기기임 이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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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살려서 꼭꼭 찍어줘 이기임 이기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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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 그런식으로 다 토막쳐서 다 세번 해줘야 돼요 이기기기임 이기기임 이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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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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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얼마나 빨리 야물지게 그 음을 다 하면서 하느냐 그게 숙련도에요 그걸 잘하는게 엄청 잘한다고 하는거에요 이기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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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에요 다 음을 분석하면 그런 음들을 조합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거를 막걸리게 빨리 하면서 딱 그 결을 살려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명창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거에요 그냥 이제 배우는 사람 이기임 이기임 이렇게 하는거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서 쭉 가르쳐드리면 5년 10년 배운 사람들 이기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죽었다 깨어놔도 절대로 이기기임 이런게 안되는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분석을 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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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걸 끊고 우리가 배워야돼 그래서 지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이기임 이기임 이렇게 뺏기 죽어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 맛이 안살아 그러니까요 이기기기임 이렇게 해서 다 살려줘야돼요 이기기기기임 이게 이제 음이 두개야 이기 이건 한 이게 끝났어 이기기기임 이게 두개 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음이 저기 소리 진행이 다 그렇게 된거에요 이기기기임 시작 이기기기기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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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그렇게 하는거죠 바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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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여가 넘고 수여가 넘고 수여가 넘고 그죠 빠른 손이 구루 수여가 넘는 수여가 넘는 수찐지 날찐이 수찐지 날찐이 해동청 보람배 해동청 보람배 해동청 보람배 이 노래도 부지런해야 잘하시는거 아시죠 목을 쓸 때 부지런하게 반응을 하시고 부지런하게 고음을 다 해주셔야 잘하시는거에요 그러지 않고 대충 해야지 편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루즈하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잘하시지는 못하는거에요 그냥 즐기시는거죠 그러니까 좀 잘하실 양이면 그런거를 하나하나 디테일을 살려서 해주세요 해동청 보람배 해동청 보람배 다 수연도 없는 다 수연도 없는 동설령 동설령 국기라도 동설령 국기라도 영원행 해외 고굧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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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김따로 갈까보다 이김따로 이김따로 갈까보다 갈까보다 하나루 직녀성은 하나루 직녀성은 이게 어려운데 그걸 다 구분해서 잘하신다 하나루 직녀성 같은 것도 하나루 직녀성은 하나루 직녀성은 은하수가 은하수가 막혔어도 하나루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하나루 직녀성은 은하수가 은하수가 막혔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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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년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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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린님 부린님 계신고선 부린님 계신고선 무슨 물이 막혔건디 무슨 물이 막혔건디 이때 하지 못보는 곳 그쵸? 하나로 진여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하나로 진여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년일도 보려고 하는 열 번째방에서 열 번째방에서 보려고 하건만은 보려고 하건만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건디 무슨 물이 막혔건디 이때 하지 못보는 곳 이때 하지 못보는 곳 왜이렇게 잘하시는거야?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선생님 어려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 깜짝이야 왜이렇게 잘하시는거야? 굉장히 편안했는데 오늘부터 보니깐 엄청 많아 엄청나게 어려워 근데 엄청나게 어려운걸 너무 잘하시니깐 나 깜짝이야 정여성도 그렇고 너무 놀래 내가 너무 너무 놀래 내가 너무 아니었던거 같은데 들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됩니다 됩니다 아니었잖아 그치? 아니었잖아 아니었잖아 가다보면 또 가요 다시 갈게요 네 갈까부다 갈까부다 시작 갈까부다 갈까부다 처음에 갈까부다 처음꺼는 하나씩 띄어주고 뒤에꺼는 갈까부다 붙이고 시작 갈까부다 뒤에꺼는 붙이고 갈까부다 갈까부다 임 따라서 갈까부다 임 따라서 갈까부다 임 따라서 갈까부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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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